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습실에서 방송해야 돼서 연습실 갈게요 커피는 그냥 마실 것 같은데 할리스 가서 Hello 자보리님 안녕하세요 수자님 안녕하세요 김민석장님 안녕하세요 101님 jh님 안녕하세요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조명 때문에 안녕 감기도 거의 다 낫고 이제 열심히 해야죠 I wish I could come see you tomorrow 바로 I'm sad 연습실 방향 가고 있어요 택시 타고 택시 타고 아 오늘 천호를 가야되는데 방송을 이따가 길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천호를 넘어갔다 커튜 커튜 택시 타고 hh 날씨 쩔응 택시 타고 굿 하루 잊지 택시 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손 흔들기 손 흔들기 엥? 주말 한 거 아닌데 브이로그 개꿀잼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화끈했는데 집주가 어떻게 답답할까? 헤헤 요스마일이 정말 감사합인 것같아 지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이 오파 너무 귀여워요 저는 섹시하죠 조금 더 가느라 많이 해야지 차장은 못 잡더라고 헐 여기 세워주세요 여기 세워주세요 잠깐 캐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personnes azu sed shrub Fed 에 에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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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를 어디다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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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기분 안 좋아 보여요. 왜요? 기분 좋은데? 근데 제 기분 원래 좀 띄껍게 생겼어요. 내가 왜요? 할리스 카페 숟가락을 먹는데요? 흐흐흐 아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으로 유산소 운동을 했더니 몸에 알이 다.. 전신에 알이 배겠어. 춤 연습도 못하겠어. 아파서. 굿이브닝 현썸 땡큐 유명한 행동 굿이브닝 현썸 구입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욕 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